안녕하십니까 시 70번 위성관입니다 불공맥은 나오나님의 나 이렇게 산다고 부르겠습니다 이를 만나면 저놈의 세월이 활활한 불게 해놓고 잊을만하면 저놈의 낙엽이 주어안고 뒹굴대더라 묻지도 마라 덧지도 마라 그 사람 잊은 지의 날 그러면서 아직 혼자 산다오 나 이렇게 산다오 이를 만나면 저놈의 빛소리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잊을만하면 저놈의 빛방 내 눈까지 적시여 안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 떠난 지의 날 어른데도 여태 혼자 산다오 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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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오